안녕하세요. 문어창조입니다. 네트워크 요구사항 1. CDN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구성 방안, 그 다음 대역폭을 제시합니다. 컨텐츠 서비스를 위한 CMS, 보안, 뷰어, 플레이어, DRM 시스템, 컨텐츠에 대한 트랜스코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. CDN 스토리지 비용 견적도 포함해서 받습니다. 그래서 이 비용 견적도 제시를 하라고 그러고 각각에 대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야 된다. CDN 에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꼭 기입합니다. CDN 에서